첫 번째 패턴, 나는 뭐뭐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저는 춤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I have a passion for dance.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있어요. 저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저는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두 번째 패턴, 나는 뭐뭐하기로 약속했어. 열심히 일하기로 약속했어요. I've promised to work hard. 곧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나는 계속 시도하기로 약속했어요. 나는 더 배우기로 약속했어요. 나는 더 배우기로 약속했어요. 돌려주기로 약속했어요. I've promised to give back. I've promised to give back. I've promised to give back. 세 번째 패턴, 나는 뭐뭐에 대해 궁금해. 그 레시피가 궁금해요. I'm curious about the recipe. 당신의 하루가 궁금해요. 당신의 하루가 궁금해요. I'm curious about your day. 나는 그 과정이 궁금해요. 나는 그 과정이 궁금해요. I'm curious about the process. 미래가 궁금해요. 미래가 궁금해요. I'm curious about the future. 나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해요. 나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해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해요. I'm curious about your opinion. I'm curious about your opinion. 네 번째 패턴, 나는 뭐뭐를 돌봐. I take care of. 저는 가족을 돌봐요. I take care of my family. 저는 제 건강을 돌봐요. I take care of my health. 저는 제 외모를 돌봐요. I take care of my appearance. 저는 고양이 두 마리를 돌봐요. I take care of two cats. I take care of two cats. 나는 정원을 돌봐요. I take care of the garden. I take care of the garden. I take care of the garden. 다섯 번째 패턴, 뭐뭐하지 않는 편이 나아. It's better not to. It's better not to. 그만두지 않는 것이 좋아. It's better not to quit. 불평하지 않는 것이 좋아. It's better not to complain. It's better not to complain. It's better not to complain.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It's better not to worry. It's better not to worry. It's better not to worry. 험담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섯 번째 패턴, 뭐 뭐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배우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첫 번째 패턴, 나는 뭐 뭐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저는 춤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있어요. 저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저는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두 번째 패턴, 나는 뭐 뭐 하기로 약속했어. 열심히 일하기로 약속했어요. 열심히 일하기로 약속했어요. 나는 계속 시도하기로 약속했어요. 나는 더 배우기로 약속했어요. 돌려주기로 약속했어요. 세 번째 패턴, 나는 뭐 뭐에 대해 궁금해. 그 레시피가 궁금해요. 그 레시피가 궁금해요. 나는 그 과정이 궁금해요. 미래가 궁금해요. 미래가 궁금해요. 미래가 궁금해요. 미래가 궁금해요. 나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해요. 미래가 궁금해요. 미래가 궁금해요. 네 번째 패턴, 나는 뭐 뭐를 돌봐. 저는 가족을 돌봐요. 저는 제 건강을 돌봐요. 저는 제 외모를 돌봐요. 저는 고양이 두 마리를 돌봐요. 나는 정원을 돌봐요. 다섯 번째 패턴, 뭐뭐하지 않는 편이 나아. 그만두지 않는 것이 좋아. 불평하지 않는 것이 좋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험담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섯 번째 패턴, 뭐뭐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배우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배우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무슨 일을 좀 걸렸어요. 이렇게 하얀 게 좀 걸렸어요. 아이야이의 압력을 안 걸렸어요. 아이야이이의 압력이 안 걸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